이 검사들 정치하는 걸 보게 되면 검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일반적으로 검사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정치무대에 올라있는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대략 검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추석 의로 대란 위기에도 윤한 해법 없이 갈등만 아마 30일에 두 분이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서로 많이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남을 안 하겠다 추석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동아일보와 이렇게 크게 다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다루니까 언론들은 하예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주충거린다라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냥 달라들었으면 물지 않으면 지금 벌써 여러분들 8시 9시의 메인 뉴스들이 대부분 다 뭐로 채워진 겁니까? 응급실 셧다운 응급실 위기 구급차 산모분 악이 낫는 거 그런 걸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미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그렇게 언론들이 촉이 얼마나 빠릅니까? 퇴세 전환을 금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면 톱 기사거든요. 이런 톱 기사들이 거의 매일 나올 건데 정권이 끝까지 가겠냐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추석 의로 대란 위기에도 윤난 해법 없이 갈등만 이재명 의대 정원 10년간 분산할 수도 한동은 유해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다. 간호법 통과 잇단 파업 철에 의사협회 무면허 의료 조장 반발 의사 업무 일부 대형 피해의 간호사 이러면 내년 6월 법적 지휘 보장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3.5배 인상 뭐 이런 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제 처음에는 조선중앙동화가 공동보조를 취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동화가 가장 그래도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죠. 보시면 오늘 또 중앙일보 톱뉴스도 한동은의 의대 정원 유해 또 응급 한동은 씨 유해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유난 갈등 자제하고 의료현장 해법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이게 중앙일보 여러분들 오늘 사슬입니다. 뭐 윤 대통령은 본인이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본인이 완전히 제압에 성공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뭡니까 그냥 내려오든지 두 가중이 양단의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이런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본인이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동안 뭐 검사생활 오래 했으니까 피의자는 항상 제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피의자를 제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행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같은 사람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젊은 날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음이 금시에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 자세가 조심조심 그리고 오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방에다가 이런 피의자 데리다가 죄를 만드는 그런 직종 했으니까 세상도 자기가 다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이란 것이 여러분들 그냥 강물하고 같아가지고 배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두 사람 만나봐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얼마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돈을 잃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친인척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수술 제대로 받았으면 안 죽을 건데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여러분들 부산에 두 배 정도 여러분들 처리 건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끝까지 덮으려고 하겠죠. 여기 보시면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연세대 출신인 주수호 원장.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인용을 했네요.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만찬 연기. 현재 시설의 의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코멘트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한동훈 의대 정원 보류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밝혔다.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 백지하가 의로계에 일관된 주장인데 뜬금없이 2026년 의대 정원 정원 보류를 대안이라고 밝히는 한동훈 당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인, 독인, 독인이다. 정치가라는 게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색은 내야 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보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검사 출신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하는가 하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정의감 같은 게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의감.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같은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감이라는 그런 수준에서 미뤄보게 되면 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검찰의 여러분들 표상이 대나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직하다는 거죠. 그건 선언적인 의미고 한동훈 당대표가 제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짚었으면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보류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출익을 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덮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문제가 됐을 때 한 두세 번 이야기하고 싹 여러분들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피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보니까 큰 정치를 할 싹수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예 문제 해결 능력이 국힘당 자체가 문제가 없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수? 여러분들 사입이 보수하고는 좀 비슷하죠. 그러나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다 정치적 계산을 하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함을 관리하게 해서 우리 경찰관들이 투표함마다 쫄쫄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쫄쫄 따라다녀 가지고 4월 7, 10일 총선이 정직하게 됐냐 다 전부가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최후의 보류 수술실 절반 문을 닫아 살릴 환자도 못 살린다는 거다.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결론인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 끝까지 이걸 덮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속속 공병호 tv에서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화장장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이 꽉 찼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표 의료계약의 적나라한 성적표는 딴 게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언급환자와 중증환자가 뭐 다른 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물론 이런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젊고 건강한 분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남이야 죽어 나가든 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본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막상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교통에 불의의 어떤 일을 또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후의 보루 수술실 절반 문 닫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급종합병원의 병원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수술 가동률도 50% 미만 언급실은 대학병원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0% 미만이라고 현재 응급실 가동률 30% 미만인 겁니다 그럼 70% 정도의 의료 역량이 응급실에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그건 곧바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어 나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수술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장할 필요가 없이 정직하게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 거죠 연국 병원 응급실에 사흘 이상 대기 환자가 연간 1만 8천명을 넘고 24시간 이상 대기하는 응급실 환자는 40만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응급실을 격려 입원이 원활했기 때문에 윤 정부의 의대정원 정원이란 의료계약으로 빠르게 oecd 평균에 수렴 중이라는 것이 암정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oecd 평균에 가는 겁니다 oecd 평균에 이게 윤 대통령의 최대 치적입니다 영원히 기록이 될 겁니다 멀쩡한 체제를 완전히 박살 낸 걸로 한동훈 의대 정원 유예 제안을 놓고 친한계와 용산 대통령실이 갈등 조짐 다들 싸우지 말고 친하게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의료계는 한동훈 대표 중재안이나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강경책이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호법 국회토과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간호법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통과됐으면 그래도 좀 이해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야비하게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한쪽을 묵사발로 내놓고 그냥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참 야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를 제가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하고는 동갑이죠 같은 여러분들 해난 거고 학번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분이 한동훈은 누구인가 윤석열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의 파주월 선거 결과입니다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파주월은 13개의 읍면동이 있는 겁니다 13개의 읍면동에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 차이값 그다음에 국힘당의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거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모양새가 나오죠 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전부 다 더해 줬는데 차이값 그래프는 이렇게 좌우대칭의 절반을 빼앗아 가지고 절반을 더해 준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01% 국힘당의 마이너스 10.1%입니다 뭘 뜻하게 됩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0.02%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20.02%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다 덮고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이란 사람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팝 케이방산 케이풋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제도화 되도록 만드는 1등 주역이 누군가 아닌가 윤석열이란 사람입니다 2등은 누군가 한동훈입니다 제가 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4월 10일 총선 파주월 선거에서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약 20.02%만큼의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장도까지 여러분들 밝혀졌는가 하니까 한자리수 몇 표를 대주고 몇 표를 여러분들 더해 줬는까지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보다 더 상세한 이런 분석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수원정입니다 8개 선거구에서 이거는 예술품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예술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수원정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24.06%에 해당하는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도 본인 재직하에 4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덮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 제도화 되도록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인 겁니다 더 이상 의로계획 의로계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게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빠니 한빠니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이게 뭘 뜻하시는지는 다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아침에 여러분들 열 받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 안께 물어보게 되면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런 사람입니다 딴 거 뭐 이야기할 필요는 그리고 국민들도 책임이 많죠 다 무관심했으니까 이제 바꾼다?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어떤니 뭐 어떤니 뭐 자부심을 가지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승만 기념관을 만드니 이승만이 무슨 여러분들 노예의 멍해를 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선거 하나 여러분 못 지켜가지고 후손들이 전부가 다 뭐죠 정해준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가게 됐는데 뜬금없이 나스가 의로계획 한다고 야단 여러분 장구치고 북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